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다 또는 강대국들의 코로나 사제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마구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미국은 오히려 백신을 외국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많은데다가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성이 나지 않은 제품이어서 이걸 해외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백신 관련해서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또는 강대국들의 사제기라고 겨냥했던 것이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즉각적으로 백신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부족한 나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아주 미국을 엉뚱하게 때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백신 관련해서 때렸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동맹국의 정책을 바로 대통령이 나서서 비방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창피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미 간에는 아주 굳건한 우방관계였는데 지금 제대로 소통도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문재인의 발언 직후에 여유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젠 샤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조 바이전 행정부가 앞으로 몇 달간 미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외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샤키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성인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달간 미국은 코로나 대응에서 이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지원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앞으로 몇 주 내에 검토를 끝내면 약 천만 회분을 우선 배포할 수가 있고 현재 생산 중인 5천만 회분 백신은 5월달과 6월에 걸쳐서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선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문재인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그러나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또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이라고 아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여기서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백신 수급난의 원인으로 사실상 미국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이 됐던 것입니다. 앤디 슬라빗 미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선임 공무원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이용 가능할 때 외국에 줄 것이라고 올린 시점은 바로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오전 2시 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은 27일 오전 2시 25분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주겠다고 공식 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에 문재인은 백신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주 미국을 비판한 모양새가 됐다라고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외국가에서는 이런 기원은 아주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백악관의 백신 배포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동향 자체를 우리 정부가 사진에 파악하지도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문재인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샤키 대변인은 백신 대부분을 상대국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과 1대1 제공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미국에 백신을 요청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6천만 회분의 백신을 우리나라도 받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12시간 전에 문재인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듯 그렇게 백신을 사제하게 하고 있다. 백신 이기주의다. 라고 하면서 마구 공격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악관의 이런 정보도 알지 못했다. 또 문재인이 직접 미국을 공개적으로 미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이건 내용을 보면 누구나 미국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을 공격할 정도고 그것도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지도 않고 그 공격한 발언 이후에 12시간 이내에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외국의 6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이기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한미 두 나라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안 될 뿐만 아니라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까지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한국의 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국에 이런 귀뜸을 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것도 지금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의 한 축인 인도에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나빠지니까 그래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걸 가운데 일부도 다른 나라에도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서 양국 간의 묘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전 8시였는데 불과 2시간 뒤에 오전 10시쯤에는 이질일을 지지한다. 하는 취지의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입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가 워싱턴은 일과 시간도 아닌 밤 9시였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소통을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반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17일 정우용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심각한 오래를 전달했다. 미국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케리 특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신뢰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한국 체류기간이 24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출국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둘도 없는 동맹국이 자꾸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 뭔가 지금 한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있고 미국도 한국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역안보동맹체제인 쿼드 여기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중국 눈치만 살피고 있는 한국들 그리고 사드를 이미 배치해줬지만 사드에 대해서도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들어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 사드가 있는 성주에 제대로 미군이나 한국 병사들이 제대로 생활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들이 단적인 예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봐서 지금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껄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상하원 합동으로 한국에 대한 청문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북전단검지법에 관한 것을 견양했지만 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법치 파괴를 아주 맹공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한 참석했던 정언들을 종합해보면 그야말로 한국은 아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형편없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정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아주 꼬여가고 있으면서 지금 한미 두 나라 간에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아주 돈독한 동맹관계가 서서히 깨지고 깨진 둥둥도가 아니라 아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미국을 견양하고 비방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제대로 앞뒤에 재보지도 않고 마구 질렀다가 지금 큰 코 다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